오늘의 손탁 가수 네 나는 명아 살다의 주인공입니다 네 나는 명아 살다의 주인공입니다 많은 박수 보내주십시오 손탁입니다 유량총춘 울림 대만 소래 울림 하늘 울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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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 떠나는 우리 아들 조신만 들었나네 우리 아들 조신만 들여주지 않게 길 떠나는 우리 아들 조신만 들여주지 않게 대한민국 가수 중에서 최고가운 가수가 손탁 가수님 봉사정신이 너무나 강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오해 이별 그리니 하시옵소에 정신이 이별이 내 그리니 맘에 가라 이케의 미사 노 supplements 아멘 아멘